제시카의 방 사직자 태연아는 뭐예요? 태연아 왜 이렇게 해야지? 태연이야 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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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 왜? 이제야 카메라를 발견한 태연이 태연아 잠 깨워서 미안해 진짜 초여 내 감경보다 말이야 진짜 초여 우리 태연이는 지금 아픕니다 정신차 말해줘 선 스쿠르브락 제작진으로부터 받은 연극 미션을 놓고 회의에 들어간 소녀들 이 와중에 효연이의 삼천보 제안 그래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밥 어때? 빵 빵 뭐야 밥부터 먹을게 찬성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그래 시카 역할 저 애들이 있을 때 하고 그래 밥부터 먹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엄마 또 잔다 이 잠꾸러기 사랑해 너희들 이 느낌 이거 이거 맘에 들어요 티파니와 저는 써니도 빵을 무지 좋아한답니다 맛있겠다 나도 하나만 줘 빵 아 너무 깜깜다 아 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은 특별한 후식을 즐기는 소녀들 아 맛있다 정말 맛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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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신람이 지켜봐 외국 الب 윤 다음에 예마를 받을 수 많이 받았 conviction 소녀 아! 아! 제 미소왕이에요! 야 무서워요! 아! 아! 다시 돌아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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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다시 유리입니다. 안녕하세요 백석이 태연입니다. 안녕하세요 후친지 유리입니다. 안녕하세요 부학 교육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자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